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대로 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판단력입니다 판단 그 안에서 대음인 이거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만 그걸 벗어나면 야 이거 상식 밖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식 밖이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모든 게 상식선 안에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야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러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일 경우에는 감동을 주지만 나쁜 일일 때는 대단히 우리가 실망스럽습니다 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식 밖의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 상식 안에서만 살아가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게 이 상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하는 거죠 계획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앞으로의 시간에 뭔가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획인데 모든 것들이 상식 밖의 일어난다고 한다면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저는 이런 주식 같은 거 이런 건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식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한결같이 상식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확 올라갈 때가 있고 맨날 올라만 가면 돈 벌겠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상식 밖에 그냥 추락을 해버리면서 당황하게 해서 돈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심한 시소를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여러 가지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실망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고자게 합니다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뭐가 하나도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뭐야 하고 다 당황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 16절 보면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사다 준다? 상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어요 상품을 사다 두었다 예수님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수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 유대인들의 장례된 문화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상식밖에 이것도 일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미 무덤에 장사되셨잖아요 그 무덤이 돌물로 막아졌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돌로 그 무덤문이 닫혀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와서 향품을 사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날 아침이죠 안식 후 첫날이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이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 날에는 일할 수 없으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했어요 왜 갔느냐 앞에 1절에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는데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가기는 가는데 그 향품을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울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바위가 한 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돌을 치워주냐 그러니까 지금 이 걸음은 무슨 걸음이에요 지금 그녀들이 가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잖아요 그리고 사다 둔 향품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덤 바깥에다가 향품을 발라줄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여인들이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을 하는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이야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지금 생각의 정상인가 그렇죠 하나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무슨 마음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 너무 충족을 받아서 지금 뭔가 회가닥 돌았나 그런데 한 사람 같으면 뭔가 잘못된 착오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사람 말이지 세 사람이 그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이거 헛된 발걸음 뭐하러 거길 가 가봐야 예수님 이미 무덤 문에 장사되고 돌을 우리가 치울 수 없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셋이 더 같지 상식 밖의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상식 밖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그 다음 말씀이 또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상식 밖의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이제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여인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과 그 믿음이 어떤 건가 아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 안에만 머무를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적인 상식 믿음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고 또 예수님 안장되어 지신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믿음으로 가고 있는 행위지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구원 받고 천국 간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고요 믿고 믿고 소망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건 상식적으로 누가 그거 가봤어? 갔다 와서 야 여기에 하고 있다가 그거는 또 아 그거 보고 정말 환상으로 입신해서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를 대봐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증거를 대보라고 증거를 그럼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이걸 믿어요 이미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식을 넘어서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 4절을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힘이 크다라 아멘 네 아멘 그들이 힘이 커다라 이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이고 사람들 몇 명의 힘으로 특별히 여인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이다 이걸 그런데 이미 벌써 돌이 치워져 있었다 무덤 문화에서 돌이 치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점이라고 봐요 지난 주일 부활 주일날도 돌을 옮겨 놓으라는 나사로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으로 부활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가 상식 넘어서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상식을 넘어선 자리에 가봐야 그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 안에 있으면 아유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운이 좋은 거야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가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두 사람이 먹었다 그거는 상식이에요 아 나눠서 먹으니까 한 명이 먹었고 두 명이 먹었고 조금씩 더 나눠서 먹으니까 열 명이 먹었다 아 그럴 수 있지 상식 근데 오천명이 먹었다 그럼 오천명이 먹고도 열두 강줄이가 남았다 뭘 가지고 오병이어 도시락 가지고 상식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하셨냐 아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는 상식이 넘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때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뭘 봅니까? 5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읽어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냐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무덤에 안장되신 분이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고 누구도 이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해놓은 이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고 거기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거기는 흰옷 입은 천사가 이미 그 예수님은 이곳에 계셔야 될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예수님 찾지 말아라 그럼 어디서 찾아요? 이곳에 계셨으니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서 찾지 말고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실 거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전해요 이것도 상식이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들 이 여인들은 이 상황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도 마지막 8절 보니까 못 받아들여요 너무 무섭고 몹시 놀라 떨며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생각밖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섭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벌써 강조점 8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의 놀란 마음들을 세단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냥 입이 딱 터쳐버려요 지금 뭐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에요 누구한테 뭐 말할 수도 지금 이 여인들이 겪은 상황과 들은 말씀과 보는 현장은 상식 밖의 일들이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심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너무 상식선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초라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